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미러라인 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런 소개해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위에 지금 요 사진이요 여러분 미러라인 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자기 나라 북서부에 만들려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의 프로젝트 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한복판에 사막과 해안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조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구상하는 구조물의 높이는 약 500미터 이게 500미터로 된다고 그래요 진짜 이거 가로 길이가 12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 서울부터 강원 춘천에 이르는 구간에 빽빽하게 이제 그 이렇게 라인이 설치되고 그 안에 이제 무슨 구조물들이 건물들 같은게 이렇게 들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실현이 가능할까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규모이죠 자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요 해당 건축물은 미러라인이라고 불린다고 하구요 구조물 외벽 전면이 거울을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완공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건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이분들 그래서 우일머니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할 법한 초대형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러라인 이라고 하는 건요 사우디 북서부 사막지역에 약 26,500 제곱킬로미터 부지를 개발해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는 네옴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이구요 얼마가 투입되냐면요 약 1조 달러 1312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라인에는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농장이나 고속열차 경기장 요트 정박지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 외벽에 지금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구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무슨 뭐 이런 여러가지 구조물 들어서 들어선데 보시면 축구장도 있고 막 그렇죠 진짜 꿈에서 나오는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는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들어섰는데 저기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지하에 다 지하철만 다니게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구요 또 그 다음에 이 미러라인에는 약 500만 명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슨 미래 도시 같죠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항상 난관이 따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막 한가운데 들어서는 이 건축물이 지하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막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구요 그리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요구한 2030년까지의 건축 기간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촉박하다 그래서 영국의 텔레그래프 같은 곳에서는 사우디의 계획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완공에 최대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현지 소수민족인 후아이타트 부족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명령을 거부한 부족민이 사우디 보안군에게 사살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연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저도 참 큰 관심이 가네요 이게 실현되면 진짜 미래 도시가 사우디 한복판에 들어서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식 전해드렸구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잠시 후 안녕히 계십시오